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보살정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잘났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정치는. 중생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중생들이 모두가 인증기제. 사람이면 다. 백성 전체가 그 재능을 다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보살도정치거든요. 보살정치는 좀 달라요. 내가 개인기로 끌고 가는 정치가 아니에요. 신하들을 제압해가면서. 황의정성이나 맹사성 이런 재상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모습 많이 있었어요. 다 명재상, 역사적 위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세종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끌어올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치를 끌어올려요. 이게 달라요. 세종대왕 때 허종가요? 세종대왕이 하는 거 사싹금껏 다 반대한 신화 있어요. 그 사람도 세종대왕이 절대 안 빼고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왜? 그 신화가 반대를 해야 정반학, 삼박자 사고가 되니까. 반대 세력이 있어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보이니까. 끝까지 데려가요. 그래서 결국 그 신화도 죽을 때. 사싹금껏 세종 반대한 그 신화도 죽을 때. 내가 태평성대 만나서 세종 밑에서 신화한 게 참 복이다 하고 갔어요. 이 정도 만들어내야 돼요. 세종 때 외척이 죽을 때. 나 시험 안 본다. 외척이 새도 부려야 되는데 새도도 못 부리고 죽어라 공부하다가 시험 안 본다면서 가는 그런 세상. 재밌죠? 세종 때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부족한 것도. 그 상황에서 힘든 것도 많은데 장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보살 정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세종 때를 한번 봐라 이거죠. 그때도 소시오 세력들 때문에 세종이 타협하고 좌절한 부분도 많고 세종이 어떻게 못했던 부분도 많네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처리했네요 하는 거고 배우셔야죠. 잘한 거를 배우시라고. 잘한 거. 못한 거는 비판하셔도 좋으니까. 잘한 거를 배워라. 그런데 지금은 세종 때는 왕조 시대니까 아버지가 왕 시키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국민이 왕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이 세종을 알아보고 뽑으실 수 있는 지금 역량이 되십니까? 세종을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간신배들만 계속 뽑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여러분이 임금이니까. 민주사회니까. 여러분이 임금이니까. 태종 때는 좋아요. 군주 때는. 태종이 그냥 세종 알아보고 뽑으면 그만이에요. 국민 역량이 지금 안 되면요. 맨 고만고만한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